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마무리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당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재출마가 예상되는 주승용 현 원내대표 이외에 전라북도의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또 정동영 의원도 자천, 타천으로 당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다음 주쯤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그동안 당권 경쟁에서 한 발 비껴서 있던 전북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청와대, 세만금 등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관할하는 비서관직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장관급의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고, 그 아래 세만금 등 전국의 주요 현안을 관할하는 균형발전 비서관직을 새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청와대에서 세만금 사업을 챙기면 세만금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청와대에 세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주시 등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 61곳을 전국혁신도시로 추가로 이전할 것을 각 정당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 출신 인사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SNS 본부장을 맡은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인사차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전북 출신 인사가 추가로 등용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의 김 생산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군산과 부안, 고창에서 생산된 김은 3만 7,193톤으로 1년 전보다 20.8%나 늘었습니다. 김 가격 또한 평년값을 웃돌아 전체 생산액은 44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6%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 양식 기간에 기상 여건이 양호한 데다 황백화 현상이 적게 발생해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전북의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고용률은 59.1%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주시가 환경관리원 18명을 새로 뽑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채용 원서를 받아 서류와 인적성 검사, 그리고 체력평가와 면접 등을 거친 뒤 모두 18명을 선발합니다.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주시가 17명을 뽑은 지난 2월에는 450명이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과 제주에서 잇따라 야생진득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전남과 이달 제주에서 각각 1명씩 야생진득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제주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염병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고 풀밭이나 잔디밭에 눕지 말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5년에 2명, 지난해 5명의 야생진득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0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5천만 원을 도둑맞은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80살 할머니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남성의 말에 따라 현금 5천만 원을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인 것을 깨닫고 집에 돌아갔지만 김치냉장고에 있던 현금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권 모 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23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면서 오후 한때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오후부터 밤까지는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주말인 모레는 오후한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어두시 뉴스 예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 출신 인사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전북에 대한 인사 홀대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이 당 쇄신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잇따라 당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성엽, 김관영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동영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정역사교과서와 입시, 대학구조개혁이 대폭 수정될 전망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 사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전주에서는 80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5천만 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TV 어두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